뒷면이 무슨 색이죠? 흰색이에요 앞면과 뒷면이 여러분들이 머글이라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색깔이 아 머글이구나 아 보여요? 저 그리핀도 오실 수 있는데요? 그리핀도 몇 개예요? 몇 개예요? 1개요 뭐 헛소리하고 있어 난 슬리데린이요 네? 슬리데린이요 아 제가 슬리데린 상이에요 아 진짜? 너 말포이잖아 얘 말포이예요 머리 스타일이 특이하네 이제 하나 골라줄래요? 할 말이 없네 잠깐만 확인해요 확인해요 무슨 카드예요? 봤어요 저번에 봤어요 무슨 카드인거 같아요? 삼다이아요 삼다이아요? 확성이 진짜 다이아요 주시려 있는데 나도 봤어 이거 삼다이아 아니고 손 모아줄래요? 백지카드는 움직이지 않게 이거 혹시 넣어줄 수 있어요? 건빵에 넣을게요 건빵에 넣을게요 이 카드는 움직이지 않게 위아래로 덮어줄래요? 잘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만났으니까 선물을 줄 거예요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돈이에요 아 진짜 양심없네 제가 사탕 만들어줄 거예요 사탕이요? 그래서 설탕을 준비했거든요 설탕을 왼손에 넣어줄게요 들어간 거 보이죠? 네 이거 쉽게 하죠? 밑에를 보고있어 밑에를 보고있어 후 불어봐요 이 친구도 후 불어주면 지금 떨어진 거 봤어요? 이거 마오이 설탕이라 떨어지는 게 안보이는데 보여요? 보여요? 정상 아닌데 카드 한번 확인해볼까요? 확인해봐요 카드 오오이 이렇게 설탕이 그림으로 들어가거든요 오 신기하다 사탕은 뭘로 만들죠? 사탕은 사탕수스로 만들죠 사탕수스로 만들죠 아니요 설탕 아니야? 사탕을 수수언니로 만들죠 사탕수스언니 수수언니 헤이거일 이름이 수수야 당신으로 만든거에요 이런거 다 편집이에요 이거 설탕을 잡아서 흔들어주면 이렇게 사탕이 되거든요 저는 마우스를 흔들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들어볼래요? 흔들어봐요 바꼈어! 바꼈다! 바꼈어! 뭐야? 그리핀으로 장난 아니네 손 마시고 친구가 카드 안에 골라줄래요? 왜 이렇게 된거야? 너만 만든거야 확인해 볼까요? 카드? 보이지 않아요? 딸기맛사탕 빨간색 사탕 레몬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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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봐요 잘 봐요 백지카드를 잡아서 쳐주면 오오오 레몬이야 레몬이야 레몬이예요? 레몬이예요? 아 유튜브 조졌네 레몬이예요 레몬이예요 짜증나니 갖고있고 이거 보면 이거 딸기맛사탕이잖아요 손 모아주고 딸기맛사탕이 아니라 딸기맛사탕인데 딸기맛사탕은 위로 올려줄게요 위아래로 덮어주세요 레몬이란 딸기 딸기가 좋아요 포도가 좋아요 포도요 포도가 좋아요? 그러면 제가 바꿔줄 수 있어요 제 손에 있는 포도를 흔들어주면 딸기맛사탕을 확인해볼까요? 거짓말 확인해봐요 오렌지 이번에 오렌지 확인해봐요 이제 딸기맛사탕은 친구 손에 올려줄게요 그림이라 빠지거나 지워지지 않거든요 제가 잡아서 순간이동에서 날릴거니까 잘 봐야해요 들어간 느낌이 있을거에요 포도맛사탕을 알려주면 사라진거 봤어요? 들어간 느낌이 있었나요? 확인해볼래요? 오이 오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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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바로 댄스탕에 가죠 오이 가자 가자 시부부 내가 좁파리네 아직 안 끝났는데 유튜버가 저보다 좁팔려서 어떻게 해요? 화내네? 인정해야지 인정해야지 이겨먹으려고 저요? 장난이잖아 포도랑 딸기 중에 딸기 좋아하는 친구? 저요 친구가 딸기 좋아하니까 네 친구가 카드 후불어 볼까요? 후불어 주면 다시 후불어 가림낼지 이런거에요 약간 강황냄새네요 후불어 주면 빠지게 돼 뭐야 빠졌어요 뭐 되는거에요? 제가 좀 더 줄거에요 갖고있고 아직 안 끝났어요 어디서 나왔어? 몰라 친구 흔들어봐요 이거 순간이 넘으면 사라지거든요 흔들면 사라지나요? 뭐야 뭐? 이거 forgive 잘못왔네 이건 믿음으로 사라진다는 생각이야 없어지거든요 파란색 포도목 사탕 다시 한번 흔들어볼래요 느낌 나요? 뭐야 사라진 느낌 나요? 안나요 확인해봐요 오오오 이거 어디있으면 신기할까 사탕 제 귀속에 에이 친구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어? 뭐가 많이 들어갔어요? 설마! 주머니 확인해봐요 여기있지? 확인해봐요 진짜로? 미치해 짰지? 짠거 아니에요 일만에 찍어도 돼 찍지마 이거 진짜 아니야? 진짜 짠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봤어요 한참 오빠에요 한참 오빠 안살맞네 일만에 외치고 오늘 장난아니네 이럴 때 필요한거다 짚지마 짚지마 마지막 댄스 타임 저 춤 못춘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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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